오늘 비닐하우스 작업을 위해서 포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. 덤프트럭이 가져온 흙을 좀 펴고 바닥에 있는 잡초도 좀 뽑고 걸리적거리는 나무도 좀 치워줍니다. 오늘 비닐하우스 작업을 위해서 포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. 사장님이 잠깐 들리셨어요. 열정맨 새집할머니랑 정박할머니가 흙을 도둑질하러 왔습니다. 흙을 훔쳐가요 할머니 집에 나무를 심는데 이 마사흙이 좀 필요하다고 퍼가셨어요. 목구박이 10m짜리 비닐하우스가 하루만에 뚝딱 생겼어요. 전날은 토목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인가? 팀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임스는 잠깐 들러가지고 간식도 나눠주고 했는데 이날 김밥을 한 열 몇 줄을 사왔는데 아쉽게도 작업자분들이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이슬람이셔가지고 햄이나 돼지 들어있는 거 못 먹어서 그 김밥을 전부 경로당에 기부하였습니다. 비닐하우스 최고 높이가 3.5였나? 3.7인가 그 정도 되는데 와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냥 걸어다니는 거 대단합니다. 이제 비닐을 씌우기 시작했는데요. 유튜브에 개인이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용기를 얻기도 했는데 저는 이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 아 난 할 수 없겠구나. 제임스와 난 할 수 없다. 그냥 작업자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게 짱이다.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지금 자세히 보면 철사에 이렇게 꼬아놓은 부분에 비닐이 꽂혀있지 않거든요. 다른데 보면 비닐이 튀어나와 있어요. 저희는 이제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제임스가 안일을 안 끼워달라고 했는데 안 끼우니까 안으로 물이 좀 새가지고 다시 AS도 받았답니다. 진짜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 들어가셨어요. 뒷정리까지 아주 깔끔하게!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땐 좋았죠. 지금은 다 없죠. 왜일까요? 그러면 아직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. ventilpaid. 오늘은 또 어필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은의 그럼 언제까지 가죠...